광현은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태호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니야! 이 모든 게! 아, 햇투도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러니까 겸사겸사 들리는데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지만 결국 가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그럼요! 아니, 미인방송이랑 김태호 씨한테 배치는 영상 편지 같은 거예요? 아, 그렇게 저랑 방송을 항상 하고 있는데 태호 편지면 한 번도 안 보셨다고요! 오늘은 태석이 형이 하니까 보시지 않나요? 사실은 호동이 형도 정말 저한테는 생명의 인인이신 예능을 키워주신 분이라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사실 작은 형이시면 큰 형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는 형 때도 너무 재미있게 뽑아주시고 애처롭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감상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 형도 안 서운해하는 거 같잖아 누군이 서운해 그래요? 큰 형, 작은 형이라 하잖아요 그치, 큰 형은 마음에 담아둬 나이가 큰 형이고 작은 형이야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 안 그러다가 주변에서 이런 건 서운한 맛 Turn up! 아니 While When will do the rules 아니,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는 몰랐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troisième 형은 경을urezate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약간 그래요 유재석, 강호동 하나, 둘, 셋! 유재석! 그럼 또 애매해진다니까 그럼 호동이 형이 또 아니, 난 그때도 다른 방송에서도 재석이 형이 2GI 들고 다녀ety spent 저기서도? 왜? 왜? 그래도 라인 하나만 타야지 라인이 어딨니? 유재석, 김태형 하나, 둘, 셋 우리 같은 편이야 야! 강희야! 나갈 수가 없어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 어딨어? 태용 PD님은 2행지 차려 나가지고 재송이 형한테 가요 차석 차려 가 차석 차려 가